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달할 종목 두산 로보틱스구요 자 오늘 89,000원으로 시가 대비 8%정도 양정 보여주면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근에 머무르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이제 말씀 좀 들어보면 대부분 평단가가 10만원은 넘어가더라구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어쨌든 상단 구간에서 머무르면서 지속적인 납부크름이 연출이 됐다가 내가 마이너스 20% 이상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약간 되면서 지금 손실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 우리 슬슬 눌림목 매매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단에 머무르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손실률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으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스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 드릴 거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이렇게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혹시라도 지금 이 시점에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매수하려면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손실률을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으로 엑스트를 하려면 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지 전부나 말씀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 넣어놨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즉각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직후부터 에코프로 머티 뭐 엘스 머티리얼 이제 두산 로보틱스 전부 다 이 ipo 섹터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파두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ipo 섹터의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수급되면서 이 저평가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지지수급이 붙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파동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엘리어 파동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상승파동을 통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가 얼마였습니까 2만 6천원 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장 직후에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야 지금 이거 당장 던져야 된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 여기서 분명히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로 그 당시에도 두산 로보틱스 4만 8천원 부근에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11월 13일 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추세선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9만 8천원 부근 이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 자리는요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이 라운드 픽의 자리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잖아요 그죠 이 라운드 픽의 자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어서 라운드 픽의 자리를 만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말씀드리자마자 매도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저점에 매집하셔가지고 고점까지 우리가 약 두 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가지고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이렇게 IPO 섹터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섹터 수급이 이어지면서 2차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매도가도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분석이죠 어쨌든 라운드 픽의 자리라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시자마자 동시에 매도가를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하자마자 이 상승 추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횡복권이 이어지다가도 지금 보이시죠 횡복권이 이어지다가도 상승 추세 횡복권이 이어지다가도 상승 추세 이어지고 이 상승 추세 이후에 단기 평선이 이탈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11만원 부근에서도 매도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어쨌든 우리가 향후 방향성을 좀 봤을 때 첫 번째는 뭐겠어요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세력들의 시나리오 지금 보시면 이 데드크로스 자리 이후에 장기 평선을 기점으로 한 지금 이 도지 캔들 보이실 겁니다 이 도지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지선에 대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가가 눌려버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지 라인은 보통 어떠한 내용을 토대로 형성이 됩니까? 이전 저항 라인을 가지고 우리는 1차적인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몰대가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 왜 갑자기 7만원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 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지 캔들이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선을 꺾어보려는 이러한 매수세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 수행을 못하는 지금 이러한 장기 평선에 대해서 이 세력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버리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항상 이 두산 로보틱스 눌림목 매매를 슬슬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지금 물색해보고 있는 그런 중인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제가 상시에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혹시라도 매수타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즉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말씀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대응이 어려우셔서 그대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응만 똑바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손실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한 전략을 구상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해서 얘네들 머리 위에서 우리가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상승파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부 다 캐치를 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눌림목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타점을 알아가 보는 이런 시간 중에서도 제가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수할 수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고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 얼마에 사서 왜 사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필요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 중이라면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 지금 현재까지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손실 중이시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전략이 필요하실 거고 내가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수가와 목표가가 필요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방을 하고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에선 충분히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굳이 두산이라는 두 글자 안 보내셔가지고 손실 나는 거 그대로 대응이 안 되시니까 눈뜨고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아 이거 언젠가 올라오겠지 아유 이것도 한 2년은 가겠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눈뜨고서 손실 나는 거 지켜보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손실 지켜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돈 지켜드릴 수 있고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률까지 전부 다 책임져 드릴 테니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돌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